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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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자, 자, 자! 자, 자, 자! 나로 흘러본 곳으로 가보고 싶어 난 알고 싶어 우우! 우우! 하이! 아휴, 그 씬까지 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넌 뭐 체력이 감당이 되니? 대리운전에 막 노동에 몇 시간 못 자는 것 같던데? 별 문제 없는데요 범우야 네 넌 왜 꼭 배우가 되려고 하는 거야? 왜?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네 인생이 싫어? 네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허탈할 것 같은데 그럴지는 모르죠 그러시면 감수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네 인생이 싫은데